쥐쥐핑핑 쥐쥐핑핑 대체 왜이렇게 더운거야? 꾹찜통 속의 만두가 된거 같네 쥐핑핑 아직 멀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안녕 네 핑핑 미션이야 알았어 이번에 사바나 주장님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럼 이번 미션은 사바나로 떠나는 건가요?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을 사바나로 안내할 세계 탐험대회에 새로운 미션을 대공개합니다 뿌뿌 사바나 주장에게 탐험가 포터의 생일선물을 대신 전달하라 그럼 여러분 사바나에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포터님의 부탁도 꼭 이루어주길 바라요 그럼 안녕 뿌뿌 탐험가 포터라면 엄청 유명한 탐험가잖아 우와 포터의 부탁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주장에게 생일선물을 무엇을 가져다 줘야 하는거야? 그건 우리가 직접 물어보자 로빈 탐험가 포터와 통화 연결해줄래? 삐리비리비 연락처 검색 완료 영상통화를 연결합니다 우와 안녕 친구들 탐험가 포터에요 안녕하세요 탐험가님 저희는 세계 탐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받은 미션 말인데요 사바나 주장에게 생일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가 뭘 가져다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걸 말씀 못 드렸네요 그분은 내가 탐험 도중에 다쳐서 쓰러졌을 때 날 돌봐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답의 의미로 꼭 물방울 주스를 대접하고 싶어요 생일 파티 전까지 꼭 부탁해요 좋았어 사형 포니바니오에 물방울 주스 남아있지? 물론이지 이만큼이나 했어 아 그나저나 너무 덥다 아우 바니바니오는 지금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초원에선 일단 바니봉으로 이동하자 좋아 어 오랜만에 바니봉에 타보는걸? 우와 끝이 안보여 지구에 이렇게 넓은 병원이 존재하다니 멋지다 으이 너무 예쁘다 으하 왜 그래 갑자기 지치 무슨 일이야? 하마터면 칠 뻔했지 뭐야 Charlotte 이 것 봐 분명히 있었다니까 아? 정말이네? 대체 뭐라는 거야? 동물 언어 사전에 따르면 저 말은 집에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거 큰일이네 빨리 가지 않으면 새끼들이 굶어서 쓰러진다는데 우선 도와주자 알았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서 도와주자 어서 타 길을 안내해줘 도와주길 잘했다 그치? 아이들은 소중하게 자라야 해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할까? 그러자 어디갔지? 왜그래 치치? 없어 뭐가? 사열쇠가 없다고 뭐? 뭐? 지지핑핑 뭐? 뭐? 뭐?